아... 아니, 아니 대휘씨 무대 하셨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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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빅밖에 안 보이던데요? 스키즈도 완전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정하시고요. 저에게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빵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MC석에 왜 나왔을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보셨죠? 아니, 혹시 설마 설마 여러분들 다 그거 보신 거예요? 빵빵지 무대 영상 조회수? 맞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무려 65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빵빵즈 유닛 무대 많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둘 셋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빵빵즈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함께하지 못할 너무너무 아쉬운 저희 전봇대 아니고 카리스마 막내 따나가 있는 아스트로 그리고 골든차일드 스트레이키즈 AB6IX까지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트레이키즈가 정말 아쉬운 굿바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스테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가슴 찡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주셨던 마음 항상 활동하면서 마음에 새겨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저희한테 스테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무대는 우리 리더님이 계신 골든차일드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뮤직 큐 다음 무대에서 Ash by day one's star 서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